오늘 듣고 왔습니다. 장나라의 스윗드림 듣고 왔고요. 자, 오늘은 공기놀이입니다. 예, 정준영 씨가 너무나 자신있다 그러고 어, 너무나 쉽게 저한테 노래 나가는 동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공기로 아마 성공하신 팀이 한 5, 6번 했는데 거의 한두 팀밖에 없었어요. 아, 두 번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선물 받고 행쇼! 선행쇼 스타의 도전! 치킨 세트 받으실 10분의 명단을 미리 뽑아봤습니다. 김하은 씨가요. 준영 오빠 치킨 주사용. 이밤에 뜬 눈으로 과제 중이에요. 오빠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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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주사용!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하은 씨 왜 9분 더 뽑아봤습니다. 김하은, 장하윤, 지창진, 김도현, 이현미, 7620-8741-0333-518-9141번님 총 10분에게는요. 저희가 치킨 세트를 쏘지 아직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성공해야 됩니다. 정준영 씨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공기놀이에 대한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규칙! 아까 규칙 아니었어요? 그냥? 네? 그냥 1단, 2단, 3단, 4단 하고...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피아노라든가... 그게 뭐예요? 뭐 백두산이라든가... 뭐 쌀 씻기... 이런 거 안 되는 거 정해야죠. 자, 1단부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정해놓고 해야죠. 치킨 못 드시겠네요, 이분들. 왜요? 자신 있다면서... 근데 아까 제가 공기안 하나만 드리고 한번 쓸어보라고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근데 왼손잡이라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1단부터 하겠습니다. 무조건 뿌리고선 하나를 잡으면 끝이에요. 네, 근데 그걸로 하는 거죠? 네, 그걸로 무조건 해야 돼요. 요정도는 알죠? 아, 그거 기본인가요? 그렇죠. 자, 2단 하겠습니다. 2단. 2단 때요. 하나를 들어요. 간 빼먹기 안 됩니다. 가운데 거... 가운데 거 두 개 먼저 공략하는 거 안 돼요. 아, 오케이. 아시겠죠? 네, 뭐 그 정도. 요정도 어디든 있는 규칙이에요. 자, 3단 갑니다. 3단 뿌리고요. 하나부터 잡으면 안 돼요. 세 개 잡고 하나 잡아야 됩니다. 3단에서? 예, 아시겠죠? 네. 요런 거 아시고. 자, 4단. 4단에서 고추장 안 돼요. 무조건 4개 놓고 그 다음 4개 잡아야 돼요. 고추장이 뭐예요? 고추장 이거. 요거 안 돼요. 아시겠죠? 자, 5단 갑니다. 이제 꺾기가 중요한데 쌀 씻기 3회 이상 안 됩니다. 쌀 씻기가 이렇게 흔드는 거요? 자, 이렇게 들었으면 하나, 둘, 셋 하고 네 번째 하면 실패. 아시겠죠? 네 번 하면 실패. 세 번 이상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꺾었을 때 가운데 손가락이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다. 요기 사이가 손가락이 떨어져 있다. 두 번째와 네 번째와 떨어져 있다, 손가락이. 이러면 피아노로 간주해서 실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간 상태에서 하나가 너무 멀리 있는데 이 상태, 지금 5개가 올라간 상태에서 하나만 너무 멀리 있어요. 이러면 5개 잡는 것보다 4개 잡으면 성공이니까 이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1회도 실패. 아,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원래는 온 거는 다 잡아야 돼, 무조건. 네. 처음에 꺾었을 때 4개만 올라가면 그건 인정. 하지만 일부러 하나를 떨어뜨린다면 그건 실패.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백두산. 백두산 안 됩니다. 아, 뭐 이런 게임이나 했어. 일단 꺾기까지 공개를 던져서 머리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아, 예? 네, 요기만큼만. 머리 위로 던지면 안 돼요. 네. 자, 규칙 다 하셨죠? 확실하게 볼 겁니다. 자, 어디서 하실 거예요? 아니, 무슨 게임이 무슨 생방송보다 더 부담돼요. 나 떨리고 그래요, 지금. 자, 김하은, 장하윤, 지창진, 김도연, 이현미, 7620, 8741, 0333, 5518, 9141번님. 총 10분에게 준영 씨, 마지막 한 마디 해 주시죠. 사람 너무 믿는 거 아니야? 장하윤 씨가, 헐, 나, 나요, 내 이름, 준영 오빠, 제발. 김도연 씨, 와, 크크크, 저인가요? 준영 오빠,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자, 준영 씨에게 공개를 드리고요. 자, 바닥에 가셔서 세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작과 동시에 1단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정확히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준영 씨가 공개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준영 씨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저 자세가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급 뒤로 나가가지고 우리 여학생들과 함께했던 그 자세잖아요. 맞죠? 학교 다닐 때 공개 놀이집 많이 했나 봐요? 안 했어요. 네, 거기 있으면 마이크 없어서 안 들려요? 자, 좋습니다. 박지사 씨, 이게 뭐야, 크크크크크크. 대기웃기다, 크크크크. 치킨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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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자, 첫번째 알 던져서 받았습니다. 두번째 알, 어휴, 굉장하실, 어, 가볍게 해요. 자, 2단 넘어갑니다. 자, 2단 뿌렸습니다. 아, 애매한데요. 간빼먹기 안된다 그랬어요. 자, 간빼먹기, 어, 그걸 잡으면 간빼먹기인데? 아, 이거? 그거 하면 간빼먹기인데? 어떻게 할거야? 자, 간빼먹기인데? 자, 과연 그는 성공할 수 있을지? 과연? 아, 정진영 2단에서 실패! 총 10분! 김하은, 장하윤, 지창진, 김도현, 이현미, 7620, 8742, 0333, 5518, 9141번님. 치킨 실패! 정진영씨가 퇴장하고 계신데요. 아, 잠깐만요. 우리 그래도 오랜만에 탁구타 모셨는데, 새 앨범도 나왔는데 이대로 그냥 포기하면 재미없잖아요. 어떻게, 기회 한번 터드려요? 네. 안됩니다. 자, 이렇게 하죠. 해서, 꺾기까지 5개 무조건 이상 올리는 걸로. 재도전. 그 대신 실패하면, 실패하면 10분에게는 준영씨가 사비로 치킨. 플러스. 실패할게요, 그냥. 플러스. 우리 라디오에 싸인 CD 5장. 아, 좋아요. 골? 골 돼요? 네. 1단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 규칙은 똑같아요? 좋습니다. 나이스. 싸인 CD 5장. 이것 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기지. 제가 치킨 먹게 해드릴게요. 네. 자, 어차피 지등이 이기든 이분들은 치킨은 먹겠네요, 확실히. 자, 김아은, 장하윤, 지창진, 김도현, 이현미, 7620, 8741, 0333, 5518, 9141번님, 정준영씨의 다시 1단부터 도전합니다. 자, 뿌려주세요. 도전! 자, 뿌렸습니다. 자, 하나를 집었고요. 자, 가볍게 1단부터 시작합니다. 아, 1단은 가벼워요. 자, 2단. 간 빼먹기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아, 이 정도면 좋죠. 2단 가볍게 성공! 자, 3단. 아, 실패! 3단! 실패! 나이스! 됐어! 됐어! 좋았어! 3신이 다섯 장! 뭐, 잘 안다며. 아, 떨려요. 아니, 뭐, 사기꾼 아니야, 이거. 정준영씨. 제가 어느 방송에서 말했다시피, 형광색을 싫어하는데요. 예. 굉장히 형광색이네요. 어느 방송이 아니고, MBC 거라서 얘기해도 돼요. 거래요? 예. 우결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잠깐만, 이건 뭐야. 김소영씨. 신동씨가 더 나빠요. 내가 왜 나빠? 왜? 아,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 눈높이 위로 올릴 수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 규칙이 심하다고 저한테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싸인 CD 누가 갖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지려고 지금 싸인 CD 달라고 그런 거야? 그리고 이분들 치킨 어차피 드실 거잖아요. 우리가 주는 것보다 정준영씨 사비로 사주는 거 더 의미 있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왜 흥분하고 그래? 난 여러 번 좋으라고 하는 건데? 안 그래요, 정준영씨? 그렇죠. 지정하신 말씀. 자, 이육영씨. 안채은씨. 아, 준영오빠 진짜 K-K-K. 김솔직. 아, 진짜입니다. 지금 미니 게시판이 K-K-K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준영씨는 실패. 저희는 CD, 싸인 CD를 다섯 장 받아 constitute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물 받고 선행쇼. 노전! 실패지만 아쉽게 그래도 치킨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김하은, 장하영, 우리 지창진, 김도현, 이현미, 7620-8741, 0333-5518-9141번님 정준영씨의 사비로 치킨 축하드립니다 얼마 안 해요? 저희가 5만원짜리 치킨 세트예요 그래서 10명이니까 50만원이에요 음, 괜찮네요 오랜만에 버빙카드를 줄 거예요 얘기할 권한 없고요 소냉쇼, 사이더점,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청주일 1위 신동의 심심탑화였고요 빅스 피처링의 옥상달빛의 여자는 왜? 띄워드릴게요